발표하기 전에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후보들은요 에이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소녀시대 그리고 여자친구 과연 이 다섯 팀 중의 수상자는 누구일까요?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그룹 그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트와이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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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널 보며 웃으면 안 한 채 하지 오늘만 몇 번째 하나, 둘, 셋 워이너, 밀리언 안녕하세요 좋아했습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 박진영 PD님 또 정우수 사장님 조효성 부사장님 표정록 부사장님 권상봉 부사장님을 비롯한 저희 회사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베스트 퍼포먼스 댄스 상인 만큼 저희 회사 퍼포먼스 디렉팅 팀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든든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TF팀 그리고 매니저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계셔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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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